무기 수준만이 아니고 병력도 너무 딸리는 거예요. 하루에 최근 보도 나오는 거 보면 1270명? 그렇게 사상자가 나오는데요. 북한이 그걸 하겠다고 턱하고 나선 거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 이럴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죽으면 어때? 하는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분명히 러시아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만한 병력을 파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까지 이 전쟁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푸틴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다음 단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고 유럽의 전쟁이 되는 거고 그것을 푸틴은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는 거고 김정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워낙 경제적, 매크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이런 이슈를 잘 섞어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요즘에는 경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정치적인 지각변동하고 경제가 그냥 동전의 앞뒷면처럼 물려돌아가니까 경제만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금값이며 비트코인이며 다 이 경제가 전부 전쟁 문제 이런 것들하고 그냥 다 같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경제학 가르치기도 쉽지 않아요. 교수님이 모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또 세상이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모셔가지고 하나하나 또 어떻게 그런 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가장 최근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이슈가 북한이 러시아의 북한군 1만 2천 명을 파병키로 규정을 했다고 하고 특수부대 요원 한 1,500명은 이미 8월부터 전쟁 현장에 나와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도 돌아다니고 그렇더만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10댄 명인가 누구는 또 집단 탄령을 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파견을 했다. 파병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돌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러시아가 정말 절박한 거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오죽하면 저런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나라 같지도 않은 깡패 같은 나라에다가 손을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포탄도 달라고 그러고 미사일도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거 다 옛날에 자기들이 줬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쳐줬던 거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죽 급하면 그 나라에다가 손을 벌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기 수준만이 아니고 병력도 너무 딸리는 거예요. 하루에 최근 보도 나오는 거 보면 1,270명? 그렇게 사상자가 나오는데요. 러시아 쪽에서요? 러시아에서요. 그러니까 1,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푸틴이 참 그 묘한 사람인데 러시아의 여전히 좋은 여론을 유지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강제 징집을 안 하려고 해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모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병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걸 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500만 원. 우리 돈으로 하면. 그리고 월급도 매월 많은 경우는 한 500만 원 되고 한 300에서 500 정도를 주나 봐요. 이거는 러시아의 소득 수준에서 굉장한 겁니다.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게 이거 괜찮은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줘야 돼요. 보통 소득에. 러시아 사람들의 소득의 2배 정도는 줘야 군인이 모집이 되는 거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모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죽어나가니까. 벌써 60만 명이 넘게 그렇게 됐다고 하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보도를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추정하는데 영국의 정보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60만 명 넘게 죽고 다쳤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병력도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러시아를. 그러니까 러시아에다가 뭘 팔 생각은 있지만 병력을 파병해 준다든가 이럴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그걸 하겠다고 턱 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60년대에 월남 파병한 거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60년대에 우리 월남 파병한 것도 일종의 비즈니스였어요. 외화벌이 뭐 이런. 외화벌이도 하면서 또 정권도 인정을 받으면서 또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한국 물건에 대한 미국 시장 개방. 이것도 얻어내면서 여러 가지의 바목적을 가진 그런 행위였던 거죠. 우리로서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잃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사람을 잃는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좀 죽으면 어때 하는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아마도. 거기는 그야말로 김일성 가계, 가문, 백두혈통 그게 모든 것이니까. 그걸 위해서 나머지는 다 그냥 노예잖아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테니 그냥 보내는 거고.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들의 한 3분의 2 정도만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돈인 거예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걸 군인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김정은이 다 가져가겠지. 공산주의니까 다 가져가겠죠. 네. 아무튼 간에 사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약간 경계가 되는 그런 이슈임에 틀림이 없고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실전 그런 전투 경험도 쌓고. 실전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동에 가서 조금 뭐 평화유지군 그 정도나 했지. 실전 경험을 누가 했어요. 그냥 그야말로 엄마가 막 보살펴주는. 그 아이들이 지금 군인이 됐단 말이에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지금 뭐 하지만. 그런데 걔네들은 거기 가서 실전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서운 거죠. 그것은 실제 전투가 발생했을 때 천양지차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그리고 러시아가 뭔가 굉장한 약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그렇죠. 언젠가는 너희 전쟁을 우리도 도와주겠다. 과거에 미국이 우리 월남 파병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약속들을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무기 기술도 제공하고 거기에서 쓰던 무기들을 그대로 한국에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 월남전 때. 분명히 러시아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만한 병력을 파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 기술이라든가 또 연료라든가 거의 그야말로 붕괴되어가는 그 경제가 막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쟁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제 자기네 군의 피해가 크고 하다 보니까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저 크루스크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와서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투입할 병력이 없대요. 그것을 탈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 투입할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북한 군대가 그걸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북한 군대가 지금 러시아 군인들한테 훈련도 받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시스템에 다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에다 집어넣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서 싸우는 일은 아마도 어쩌면 거기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히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북한 군인이.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로서는 병력 부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든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까지 이 전쟁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뭔가 협상을 벌일 때까지. 그런데 그러기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데 김정은이 거기에다가 구세주로 등장을 한 거죠.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북한 군의 병력 투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끌고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육지책이죠. 사실 푸틴의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은 북한은 그야말로 같이 놀고 싶지 않은 상대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고 아쉬우면 가서 웃기도 하고 손도 잡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면 러시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뭔가 한계에 부딪혀있는 한계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서서 미국 대선 즉 트럼프가 당선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군이 파기밍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이게 뒤집혔더라고요. 맞아요.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46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뒤집혔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확실히 좀 종전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휴전이라든지 약간 그런 협상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가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끝내겠다. 그런데 사실상 전쟁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트럼프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젤렌스키가 정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을 보는 거예요. 계속 싸우겠다. 우리가 모두 다 죽으면서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아마도 나토가 그것을 계속 도울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빠진 나토가. 왜냐하면 나토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무섭거든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버텨주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휴전이든 뭐가 돼서 우크라이나의 푸틴의 괴뢰 정권 꼭두카쉬 정권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벨라루스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 타겟이 누구냐. 뭐 폴란드라든지 또 막 그런. 그렇죠. 그럼 푸틴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냥 멈추게 되면 푸틴의 정당성이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푸틴은 고소련의 영토 또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 그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푸틴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막 90%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푸틴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죠. 러시아 국민이 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러시아 국민은 과거의 영화 그것에 대한 환상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끝낼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 지금 나토 회원국이 31개잖아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이쪽 국가들이 다 지금 나토 회원국이 됐잖아요. 나토의 운영 원칙이 뭐냐면 한 국가라도 한 회원국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폴란드를 공격을 했다. 이건 우크라이나하고 다릅니다. 폴란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전 유럽이 가서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 병력도 파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모두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그중에 비겁하게 빠지는 회원국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비겁한 행위가 되는 거고 정상적이라면 모두가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돈 좀 보태주고 무기 좀 지원해 주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단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고 유럽의 전쟁이 되는 거고 그것을 푸틴은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는 거고 러시아 국민은 지지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트럼프가 빨리 로우 전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나토 측, 유럽 쪽에서는 확실히 러시아의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겠네요. 그걸 그러니까 유럽이 계속 전쟁을 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빠지게 되면 그다음에 더 불안한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됐든 이걸 그냥 끝내고 싶을 거고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그런데 트럼프는 어쨌든 끝내려고 뭔가를 시도를 할 거다. 거기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쟁을 거의 10년째 끌고 오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제가 당연히 좋아질 수 없고 사실 이스라엘도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는 오히려 성장을 했다든지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 경제는 어떤가요? 외형적으로는요. 그러니까 GDP. GDP라고 하는 게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생산액을 놓고 보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월드뱅크가 최근에 러시아를 정말 생뚱맞게도 고소득 국가로 분류를 했어요. 1만 5천 달러가 1인당 소득 1만 5천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고소득 국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걸 넘어간 거예요. 러시아가. 진짜 웃기잖아요. 아니 전쟁에서 망한다고 하는 판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좀 생뚱 맞아요. 왜냐하면 GDP라고 하는 게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무기를 생산해도 생산인 겁니다. 무기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생필품 생산은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기 생산은 늘어났어요. 그 무기 생산 늘어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그동안은 그렇게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았어요. 국가 부채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서 그걸 확 느리고 있는 거예요. 빚 내서 쓰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돈 지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기 생산에 돈 많이 투입하고 또 참전하는 국민들한테 돈 막 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소득 수준은 올라가잖아요. 돈을 막 푸니까 최소한 참전하는 그 사람들 또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풍족한 거예요. 돈이 그리고 공장에서도 막 무기 생산하나 공장이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걸 보면 생산이 막 늘어나요. 돈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이게 러시아 중앙은행이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행들한테 지시를 해서 채권 회수하지 마.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거 대출해 준 거 회수하지 마.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아주 풍족한 거죠. 소득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게 뭐냐면 소비자의 생산이 줄어들어요. 왜? 무기 생산 늘리느라고 소비자의 생산이 줄어들어요. 외국으로부터 수입도 잘 안 돼요. 물론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게 모든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과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한국이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수입 물품이 줄어들게 되고 국내 소비자 생산이 줄어들고 그런데 돈은 늘어나고 그럼 결과는 뭐냐? 물가죠. 물가가 치솟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 물가 상승률이 월 평균 9%, 7%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1.5% 되거든요. 그래도 물가 오른다고 난리가 나는데 외식 물가 비싸다고 그러고 러시아는 지금 9%, 7% 막 이런 거예요. 한 달에 그만큼씩 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이제 구매력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계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처음엔 돈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물가 올라가고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요. 자기 영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경제가 좋아져요. 당분간. 왜냐하면 공장에서 막 무기 만드느라고 돈이 있든 없든 무기는 막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재정적자, 국가 부채를 내가지고 다 사들여서 갖다가 쏟아 붓잖아요. 공장이 잘 돌아가요. 생산이 막 늘어나요. 소득도 늘어나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환상인 거죠.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서방 국가들이 계산을 잘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러시아가 망할 거야. 얘네들 금방 망할 거야. 라고 처음엔 몇 달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차단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재정자금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석유 수출대금이거든요. 또 그리고 또 차단을 한 것이 첨단, 무기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첨단 제품들의 수출을 러시아의 대러 수출을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돈도 없겠지 이제. 돈도 없어. 왜냐하면 석유를 못 파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기도 못 만들어. 왜? 무기 만들만한 상품들은 다 그쪽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망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계속 석유를 사주는 데들이 있는 거죠. 중국, 인도. 맞아요. 이 거대한 국가들이 아, 잘 됐네. 좀 러시아 석유 좀 싸게 사볼까? 하고 그냥 계속 러시아 석유를 그야말로 싸게 사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깎아주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팔리긴 팔리니까 거기다가 러시아 러우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석유값 막 뛰었잖아요. 오히려 더 좋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의 달러 유입이라든가 또는 외환 유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거기다가 소위 이중 용도의 제품들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이 러시아에 다 수출을 해줬잖아요. 이란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서방의 경제 제재를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이 뭐라 그러면 미국이 UN을 통해서 뭐라고 결정을 하면 다 따르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여전히 멀쩡한 거예요. 여전히 멀쩡한 거죠.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3년을 끌어온 거죠. 2년 반, 3년 이렇게 끌어왔는데 이제 더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재 생산이 줄어들어서 인플레가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이게 이제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것이죠. 러시아도 당연히 그 이슈를 잘 알 텐데 그럼 언제까지나 이 전쟁을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푸틴도 당연히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이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한 2, 3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처음에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푸틴이 사실은 승리 퍼레이드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 기사까지 다 놨어요. 이미 기사도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떠 있는 거 또 있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게. 미리. 승전. 그런데 이게 완전히 계산 착오했던 거죠. 왜냐하면 푸틴의 계산은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그냥 괴멸될 거고 그러면 미국이든 유럽 국가들이든 누구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럼 뭐 지는 게 뻔한데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거기를. 거기다가 이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이라든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푸틴이.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내 편을 들 거야 라고 계산을 했던 건데 이게 완전히 계산이 잘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러시아 군인들이 너무 형편없었던 거예요. 러시아 무기도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 러우 전쟁이 있고 나서 러시아 무기들이 팔리진 않습니다. 특히 인도가 아주 대형 고객이었거든요. 러시아 무기 대형 고객이었는데 전쟁하는 거 보더니 야 저거 아니네. 저 무기 못 쓰겠네. 실전을 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무기를 바꿨잖아요. 인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너무 형편없었다. 너무 부패해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독재 국가들 부공산권 국가들의 모든 관료 조직들이 다 부패에 있어서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핵 추진 잠수함 그게 침몰을 했는데 침몰하는 뒷배경 스토리들을 놓고 보면 그게 다 돈 빼먹고 하는 또 허위 보고하고 뭐 이러는 과정의 결과물들이 였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공산국가가 되게 약간 위에서 강압적으로 지휘체계 오더 내려오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만큼의 부정부패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일사불란하게 이러시는데 실속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실전이 터져봐야 아는 거죠.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 뭔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다 보면 예전 소련처럼 그렇게 붕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걸 점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러시아 내부의 사정을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레바다 연구소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서방에서도 독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율이 뭐 80% 90% 이거는 서방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이게 떨어질 때는 뭐 50%까지도 내려갔던 때가 있던데 전쟁이 터지면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영토를 되찾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기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말하면 국뽕이네요. 국뽕이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아마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전쟁한다 그러면 그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쫙 올라갈 거예요. 만주 쪽 땅 되찾는다 그러면 완전히 막 하늘으로 치솟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이슈도 좀 달아올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파병을 하고 우리 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식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시원할 수도 있다. 아무튼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내 전쟁 가능성이 1950년 한국 전쟁 이후로 최고조에 달한다.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무인기 소동 그 다음에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정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속내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나타난다면 북한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태가 뭐냐 요즘에 탈북인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북한 내부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특히 농촌 지역의 북한 주민들 평양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이라든가 김주해가 정통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의 문화가 자꾸 퍼지고 있고 맞아요. 그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야 되고 이게 불안한 거죠. 그게 아마 제일 불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백두혈통을 보존하는 거 그것 말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을 벌일 수 있겠죠. 일을 벌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그것이 안전하다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는 거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북한의 태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1994년에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합의를 받잖아요. 그 합의가 뭐냐면 요점만 말하면 나 지금까지 핵 개발하는 거 핵폭탄 개발하는 거 여기서 멈출게.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해줘라. 자기는 체제를 인정해달라. 체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해달라.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선언해주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군도 철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통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허용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 대신에 나 핵 개발 안 할게. 라고 서로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1994년에. 그리고 그래서 영변 핵시설을 IAEA가 가서 핵 사찰을 하고 우리 경수로를 지어주느니 마느니 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육자회담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1994년에는 미국과 북한이 그걸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야 인정해 줄게. 하지만 핵 개발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이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합의를 누가 깼냐. 미국이 깼어요. 미국이 깼어요. 미국이 깼어요.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정권이 아니고 의회 권력이 바뀐 거예요. 의회의 다수가 공화당 쪽으로 가면서 민주당 쪽에서 그런 합의를 본 건데 말하자면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면서 공화당이 그때는 김정일이죠. 김정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와 관련된 재반 뒷받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뒷이야기 공성의 관료들 나중에 그 뒷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저건 보나마나 붕괴다. 쟤네들은. 내비두면 알아서 자연적으로 붕괴가 될 것이다. 소련이 91년에 붕괴가 됐는데 그리고 얘는 고난의 행군이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거 보나마나 붕괴지. 그런데 그동안에 불장난 못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좀 그냥 좀 끌어보자. 뭐 끌다 보면 그럼 얘는 망하겠지 라고 하는 계산을 했대요. 근데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죠. 사실은.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부진 된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야 약속을 지켜야지. 근데 저쪽에서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2003년에 그러면 나 안 해. 하고 북한이 완전히 협정 파기를 선언을 하고 MPT에서도 탈퇴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나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국과 러시아를 놓고 시소 게임을 벌이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죠. 중국이랑 사이 안 좋다.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요. 시진핑도 김정은 안 좋아. 그런데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여기 남한에 미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방파제가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아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무너지고 나면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그 난민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중국으로 엄청나게 넘어간다. 그렇죠. 중국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압록강 별로 깊지도 않은데 지금은 총을 쏘니까 못 넘어가지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넘어갈 거예요. 남쪽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뢰도 묻혀있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넘어가겠죠.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그냥 얘가 어떻게 근근히 살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런데 김정은도 그걸 알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고 기회만 되면 또 러시아하고 또 어떻게 해서 약도 좀 올리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상 북한의 뭐 한간에서는 무인기 자작극이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가 정말 전쟁을 일으키라기보다도 자기는 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는 뭐 거의 그렇다고 봐요. 전쟁이 나면 자기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거는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날 가능성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내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권인들 안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끊임없이 공포 분위기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북한의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스팀슨 센터라고 하는 지정학 연구를 주로 하는 미국의 탱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로봇 매닝 박서라고 하는 사람이 Foreign Policy 라고 하는 저널에다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를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서해 NLL 과 관련된 분쟁이에요. 우리는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북한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연평도 하고 북한 해안선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NLL 이라고 하는 걸 그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그은 거예요. 휴전 그 당시에 1953년 그 당시에 북한은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은 해군이 마땅 변변한 해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갈 일도 없었던 거고 고기 잡으러 나갈까 뭐 근데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든가 이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묵인 근데 북한이 그어놓은 선은 달라요. 북한이 서해 해상경계선이라고 하는 걸 또 그어놨거든요. 거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영해라고 하는 것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분쟁지역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 영토를 0.0001mm라도 침범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김정근이 엄포를 놨거든요. 그게 지금 NLL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겁니다. 거기에 분쟁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폭격을 하고 연평도 같은 데를 폭격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북한 병력을 상륙을 시킬 것이다. 상륙을 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영토니까. 이런 식의 예측을 했어요. 그럼 병력을 상륙시키면 그러면 한국은 가만히 있겠냐. 대한민국 군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군대도 해병대를 거기다가 파병을 해서 같이 전투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미국은 아마도 참고 있으라고 하는 입장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군인데 미국은 못하게 하려고 할 텐데 대한민국 군대는 그러면 허수압이냐. 자기 영토가 점령을 당하는데 분명히 파병 거기다가 전투에 참가를 할 거다. 그 다음에 북한은 뭘 할 건가.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있는 무인도 조그만 섬에다가 전술핵을 터뜨릴 거다. 그러고 나면 그게 이제 1945년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 터진 전술핵이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최초로 터지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할 건가. 원래대로 핵우산이니까 북한은 공격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과연 그걸 할 건가.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북한은 가만히 있겠냐. 분명히 미국을 공격할 텐데 미국이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가 공격을 당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감수하고 과연 형향을 때릴 건가. 아마 못할 거다.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렇게 김정은이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때릴 거다. 그러고 나면 이제 분명히 UN안전보장이상회가 열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상임이사국 중국 중국은 과연 북한을 공격하는 것 북한에다가 유엔군을 파병하는 것 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할 건가 할 건가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인데 오히려 안 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북한을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가서 점령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두고 볼까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의 유엔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엔도 인정하지 않고 약간 유명무실해졌어요. 국제사법재판소 형사재판소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무슨 판결이 나와도 웃기지 마 이런 거고 그러니까 국제질서가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도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미국과 한국군이 북한에 공격을 들어갈 거냐 글쎄 우리 대한민국은 들어가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그걸 허용할까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쪽에서는 미국이 공격 미국의 도시가 공격받을 가능성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다가 핵공격을 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는 못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김정은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그거를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대만과 의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만을 삥 돌아서 완전히 포위해서 공격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7차에 걸쳐서 했나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질적으로 대만은 중국 것처럼 돼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항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정말 대만에 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럼 미국이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대만을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인데도 미국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격을 했다. 그래서 대만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꼭두각시 정권을 안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시작이 되면 북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을 주한미군에 분명히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이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북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술핵이나 뭐 이런 걸 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 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전쟁 중국 대만전쟁과 한반도의 전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예측을 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을 공격해서 그것의 여파로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동의 둘이 서로 짜고 중국과 북한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을 양쪽에서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뭐 둘 다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예측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이 너무 약해졌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미국이 사실은 미국이 옛날보다 약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세진 거예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가 세지고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 아시아 쪽 이쪽이 너무 강력한 힘으로 구상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자체 자국 내의 도시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배경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앞서서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결국 사실 그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즉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게 된 이유가 파리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도와준다 라고 했을 때 뉴욕이 또 불타는 상황에서 너희가 진짜 핵을 싸주겠냐 그러면서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들이 가시화되고 특히나 지정학적인 우려 트럼프 당선 가능성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자체 핵 개발에 대한 목소리 이런 것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보 전문가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을 하는 것 같고요.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찬성 비율이 작은 이유는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제적인 제재 압력이 들어오겠죠. 우리한테 이란이 경제 제재를 당하듯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들어올 것이 거의 분명해요. 그런데 트럼프 참모 중에서는 뭐 좀 하면 어때? 맞아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참모들이 꽤 되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당신들 문제지.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을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안보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거 왜 자꾸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참모들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할 때 뭐 하려면 해봐. 라고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미국의 트럼프 참모들이 그걸 용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제재라든지 뭐 이럴 것들이 많이 있기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1년이면 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IAEA 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원자력기구 그 국제원자력기구 또 핵확산금지조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규정하는 수많은 제재들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 거고 여전히 우리는 제재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해도 괜찮아 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상당한 비용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각오를 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는 있겠죠. 지정학적인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핵맞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냐 라고 그런 언론 시민사의 목소리가 커지면 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GDP의 우리나라 총생산의 한 20% 30% 는 포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엄청난 제재들이 들어올 테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외 의전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수출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그거 차단하고 또 에너지 차단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무튼 간에 이게 다가올 현실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시나리오 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00% 현실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은 놓고 사태가 돌아가는 거를 이해하실 때 이런 배경 지식들이 있으시면 이해가 쉬운 거죠. 네.